xsfm입니다. p o d e r a 냠냠 정말 건강한 내가 만든 것보다 더 건강한 먹거리 아 이제 우리는 익명 대신에 인적불상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적불상의 사연이군요. 휴먼 부다 스태츄 아 그게 구분이 있습니다. 뭔데요? 익명이라고 밝혀주신 분들 요청을 하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인적불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내용을 당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익명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사연부터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아 좀 더 무례한 분이군요. 인적불상이다. 무례하다. 말씀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이메일도 굉장히 인적불상 같은 이메일이에요. 이게 실제로 계정인가 싶을 정도의 이메일이네요. 네. 한 글자를 여러 번 반복한 이메일입니다. 대략 20년 정도쯤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정도 전에 그러겠죠. 이것도 무례하죠. 전인지 2020년간의 이야기인지 2020년인 건지 네. 저는 그 당시 인터넷 봉사카페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네. 노숙인 식사, 봉사, 보육원, 봉사, 미혼모, 봉사 등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시간되는 대로 나가서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활동 보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중증 장애인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비용은 바우처 사업이란 걸 통해 장애인 본인이 조금의 자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네. 봉사활동을 하던 저로서는 와 봉사도 하고 돈도 벌어 개꿀 그 당시 용어로 완전 꼴보직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자헤딘의 버금가는 전사탄생의 서막이 될 거라곤 저는 순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성격도 순하고요.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해도 그 자리에서 쩔쩔매다 집에 가서 아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혼자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무한히 돌리는 성격이죠. 네. 누구나의 누구나 같은 모습인 거죠. 이게 다수의 시민입니다. 그럼요. 네. 나와 노래하라고 시키는 집들이 새색시마냥 마냥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저와 장애인 친구를 더욱 더 신기한 듯 쳐다보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네. 요즘은 안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최근에 투쟁 장애인 투쟁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이동권 보장 때문에 그때의 호기들을 보면 여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투쟁은 끊기지 않는데 익숙해질 때가 지냈는데요. 그리고 아직도 여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하철역에서 그냥 일반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도 휠체어한테 먼저 엘리베이터를 권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워낙 또 짧게 그 수용인원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말씀인데요. 수용인원이 워낙 적잖아요. 네.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갈 때까지 아무도 휠체어를 태워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먼저 탄 다음에 그 플랫폼에 내렸던 사람들이 다 이동하고 나서야 저기 휠체어라든지 혹은 장애인들이 혹은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유아차를 끌고 가는 상황들도 먼저 당연히 먼저 그 사람들 뒤에 산다던가 앞으로 먼저 양보를 한다던가 이런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휠체어와 유아차가 언제나 매일 마지막입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꽤 후진적이군요. 그럼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더군요. 뭐 나중에는 그들의 시선을 여유있게 즐기면서 활보 바로 장애인 활동 보조를 이렇게 줄입니다. 처음 보냐 실컷 봐라 여유가 생겼고 사람들은 남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뻔뻔함을 배우면서 전사로서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어르신들과 충돌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네요. 수동일체어는 크기가 작아 문제가 없는데 전동은 무겁고 크기도 큰 편이라 엘리베이터 앞에 한쪽으로 줄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부득이 가운데 자리를 잡곤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기 불편했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뒤편 한쪽에 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제일 먼저 태워줄 테니 가 있으라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뒤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 어르신은 먼저 쏙 타고는 우리의 시선을 피해 딴청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더 발전된 형태네요. 놀라운 게 아예 사기를 치는군요. 이러고서 그 다음번에 탔을 때 전혀 안 마주칠 자신이 있을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엘리베이에 집착을 한다? 아 그러게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버버 하는 사이에 엘리베이터는 올라갔고 저는 그날 교훈을 하다 얻었습니다. 역시 서울은 눈뜨고 코를 베어가는구나. 어떤 지역에 극한된 결론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산광주 대구 지하철 타보신 여러분 어쨌든 코를 베어간 건 사실이고요.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상대로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딱 전사의 탄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릴 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먼저 타려고 몸을 들이미는 아주머니들로부터 요령껏 침입을 저지하며 휠체어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다짜고짜 하대를 시작하는 영무원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교훈이 뭔지에 대해 배웠고 그 외에 전사로서 쌓아야 될 여러가지 교양들을 본의 아니게 쟁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은 좀 늦은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두 대의 전동 휠체어가 배당되었습니다. 일대일이 원칙이지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매뉴얼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지하철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자 언제 나타나셨는지 할아버지 한 분이 쏙 타시더군요. 술도 좀 하신 것 같고요. 나 어르신 휠체어가 안쪽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타기 편합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네. 그 어르신은 다시 나오면서 조금씩 투덜대시더군요. 자신의 계획을 저지한 어린놈과 장애인에 대한 어라 이것들이 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감을 하고 암암리에 내공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드러나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휠체어 두 대에 몇몇 어르신들이 타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덜대신 투덜대던 어르신이 드디어 창을 휘두르시더군요. 어르신 아 이 X들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사람들 불편하게 이 시간에 돌아다녀. 헐 단단히 가드를 올리고 있었는데 묵직합니다. 아무리 대략 20년 전 20년 전이군요. 네 20년 전이지만 참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입에 올리다니 저는 곧 정신을 추스르고 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니 어르신 뭐라고요. 다들 볼 일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니는 거지 그러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방해되게 왜 사돌아다니세요. 일단 한 발 발사하고 바로 재장전에 들어갔습니다. 나 어르신 자식이 장애가 있어도 땡땡이 왜 돌아다니냐는 그딴 얘기를 할 겁니까 에? 라고 약실에 채워놓고 뭐라고 대꾸하면 바로 쏠려고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만만해 배는 젊은 놈인 줄 알았는데 힘차게 저항을 하자 기가 좀 꺾여 보이더군요. 한 방에 제압에 성공하지만 예기치 않은 곳에서 훅 하고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머니 아니 그래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대들고 그래 젊은 사람이 저는 재빨리 총구를 옆으로 틀고 탄안도 갈아 끼웠습니다. 이건 대응이 생명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말을 더듬는 건 곧 패배로 이어집니다. 오래 끌어 언쟁을 주고받는 것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속전속결 나 아니 맞는 말을 해야 어른이지 이런 말 다 내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제가 실전에 써본 적이 있던 효과 좋은 그렇죠. 무기를 하나 이 문장은 좀 외워둘 필요가 있는 굉장히 많이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공개해드릴게요. 그 나이까지 예의를 못 배우고 뭐 했냐 가 제가 살다가 써본 바 가장 잘 먹혔습니다. 아 그렇죠. 맞는 말을 해야 어른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어른이에요? 라든지 여기서 이제 양념을 좀 치시면 됩니다. 몇 살이야? 그럼 이른 셋 이른 셋을 처먹도록 정도로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면 칼칼하게 잘 먹힙니다. 아니 뭐 이제 이런 말을 해놓고도 어른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네. 라는 질문으로 그렇습니다. 끝내는 것도 효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절한 어른들한테 잘 쓰세요. 너무 친절하게 그럼 언제나 대접은 받고 싶지 이렇게 자네가 우리 마음을 잘 아는구만 내 마음을 잘 아는구만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질문 톤이긴 한데 근데 진짜 이런 미친 새끼들은 정말 약간 미친 척을 해주는 게 저의 지론이긴 한데 완전 예의바르는 보다 지금 물론 글 쓰신 분이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새끼들을 만나면 똑같이 약간 정말 건드리지 못하는 눈빛을 해야 된다. 그 눈빛과 워딩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긴 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제 생각에 안승준 군은 그때 육아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까 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몇 분간의 전투에서 저는 승리했고 아니 승리했다 믿고 흡족한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자신의 잘못은 쏙 빼놓은 채 오늘 지하철에서 웬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 대들더라 하고 자식들에게 말하겠지요. 물색 없는 자식들이야 부모 편을 들테고요.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경험입니까?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필요에 의해 무얼 하는 것도 정치고 감정에 의해 무얼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20년 전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젊은 놈한테 수몬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좀 싸가지 없지만 남겨드리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날의 승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날 저와 같이 있던 동생들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억울함을 풀길이 없어 인터넷에 글을 남긴 기억이 있습니다. 흥분되어 쓰다보니 시점도 혼동되고 글이 막 그러네요. 하지만 어떠한 사연이라도 보내라는 말에 힘입어 보냅니다. 자 어떠한 사연이라도 보내라는 말에 한마디를 더 붙여드립니다. 이름을 쓰라고 이름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비기를 하나 꺼내드렸네요. 이번 사연을 통해서 아 그러네요. 이런 것은 진짜 생활 지식정보사연으로 카테고리 못 가도 될 만큼 20년 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또 가족 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생활수원에서 많이 겪습니다. 아직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그거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시혜적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하늘공원 있잖아요. 난지도 서울에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올라갈 때 열차를 탑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뒤에 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해놔야죠. 당연히 해놔야죠.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저희 가족하고 같이 오려고 이거 나중에 되는 거죠. 휠체어를 탑승시킬 수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운전자께서 아 내가 해줄게 와요. 진짜?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와우.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선의를 베푼다라는 태도로 아 뭐 가족하고 같이 오려고 내가 해줄게 다 와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뭐랄까 순화된 친절이죠. 자기는 분명히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까요? 근데 그러고 칭찬을 받고 싶었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네.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깜짝이야. 그런 것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경험하다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성격이 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다 우리 아까 세 명도 다 다르듯이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이런 태도가 없이는 나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것 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러네요. 아까 뭐 우리 이런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 나갔을 때 장애인들이 참 많이 보인다. 라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새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장애인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오지 못하게 사회가 했기 때문이죠. 그럼요. 대선 전에 한동안 활동가들이 꽤 잘 보이는 선전전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하면서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목소리가 꽤 큰 표다. 꽤 큰 정치적인 목소리다. 그래서 우습게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아무튼 인적 불쌍의 사연이었습니다. 후기의 성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MBC bubbly by